EVE 에버타비교 2.5 결승전의 최종 대결 5차전입니다. 아 저주에 대한 저주 정말 안풀리는군요. 그리고 그 저주를 이어가는 대란의 노력 또한 정말 욕물이 없습니다. 바로 이 5경기의 에버포르트의 마지막 한판 승부를 통해서 저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저주가 깨지고 축복이 시작될지 박성심과 이러미는 마지막 경기 바로 가죠. And I swear it's killing me And all the shattered hopes and a long dead dream The wreckage that we all try to keep We're going to life and tearing as a part of the sea 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박성준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흰색 저군의 박성준 박성준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2-3 경기 잡아낸 박성준이고요. 1-4 경기에 이긴 이병민의 진영입니다. 붉은색 태란 네 정말 근데 확실히 그 결승전답게 예상은 예상일 뿐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각 맷별로 뭐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었던 선수들이 서로 주거니 왔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2-2 타이 최종전까지 왔고요. 오버로드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뭐 이번 판은 어떤 양 선수 모두 뭐 뭐 도발적인 초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마지막 경기 고르다 보니까 양 선수 모두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이병민 선수를 하시는 분들의 치어풀과 함께 이병민의 모습이고 여자 입구쪽 들어왔어요. 네 일단 뭐 이병민 선수 역시 서플라이 대포 이후에 배럭스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박성준 선수도 거의 뭐 입구쪽 해처리 이후에 멀티 3 해처리 그렇죠. 뭐 일반적인 형태의 앞선 경기들과는 좀 다른 평소에 어떤 나오던 플레이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해처리는 폈네요. 네 SCB와 방해를 했습니다만 이병민 선수가 지금은 조금 운이 좋았어요. 약간 한 뭐 0.5초 타이밍만 좀 어긋났어도 내려오는 드론을 못보고 가로방향으로 정차를 갈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서 이제 드론을 흐끔 본거죠. 네. 그래갖고 새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정차를 일꾼이. 자 그러면서 아 해처리. 두 번째 해처리 가져가고 있고. 네. 이런 형태의 박성준 선수가 3 해처리를 가져간다면 지금 그 이병민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네 2배럭스 이후에 어떤 더블 커맨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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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아직 게스트 채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갔네요. 네. 아니면은 아카데미보다 빠른 팩토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병민의 속마음은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어? 박성준 선수의 앞마당에 뭘 지었네요. 아 네. 앞마당 탬이 늦추기 위해서 일단 자리만 잡아놨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실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 뭐 박성준 선수가 아주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보는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약간 어 좀 그럴 정도일 뿐이긴 한데 하여튼 기세는 기분상은 대단히 좋죠. 네. 지금으로 봐서는 아카데미 보다는 팩토리를 올린다면 이거 예. 이병민 선수 아주 좋거든요. 지금 앞마당은 계속 뛰어지고 있고 또 두 번째 견진하고 있어요. 박성준. 지금 본진에서 게스트조차 못 안 끼고 있기 때문에 야 이 박성준 선수의 태크트리가 너무 늦어요. 이병민에 비해서 많이 늦습니다. 두 배럭에서 병력 뽑으면서 다음때 가고 있어요. 네. 네. 이병민은 뭐 기왕재선 이렇게 된거 자원이 약간 어 좀 남았을테니까 물론 어 레어는 좀 더 오히려 시리에 철이 간거보다 레어는 오히려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 본진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스비 먼저 잡아줍니다. 아 그렇죠. 게스트가. 네. 배치관을 주니까. 네. 이병민 선수 이병민 한쪽. 네. 팩토리. 3분의 1을 지어줬어요. 아 이거는 예. 이번 경기는 출발자체는 이병민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거 모르고 당하면은 진짜 속절없이 밀릴 수도 있죠. 네. 입구쪽 돌기 어렵습니다. 바리케이트 쳐놨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어 박성준 선수가 지금 노려야 될 것은 드론을 생산하면서 태크트리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 좀 가난하게 발업 저글링을 일단 많이 생산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런 형태의 플레이에서 이제 어 저그들이 어 종종 졌는데 프로리그에서도 그런게 뭐 소울티맨지 진영수 선수가 이제 두 번이나 보여주고 막 이랬습니다만 저그 입장에선 딜레마가 있어요. 이러고 저글링으로 살짝 봤더니 머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머리밖에 아 아카데미가 좀 늦네. 그러면은 빠른 팩토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 테렌이 더블 커맨드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물론이죠. 가드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심리전이 가능한 자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병민. 지금 뭐 박성준 선수의 저 3회 처리 빌드 서플라이 디퍼를 활용한 멀티의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테크트리도 늦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으로서 박성준 선수 입구쪽의 선크콜러니의 어떤 방어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병민 선수의 선팩토리의 타이밍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근데 뭐냐면 칼자루는 이병민이 죽어있구나. 네. 이런 정도로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병민의 뜻대로 경기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더 진행되다 박성준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뭔가 받아치는 뭔가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박성준. 아 그리고 예. 눈치보니까 박성준 선수는 예. 이병민 선수가 빠른 팩토리를 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뮤탈리스크를 갈라 그런지 그렇죠. 네. 스파에 올리고 있습니다. 박성준. 네. 테크 두기가 되면 아마 아 이병민 선수가 진출을 하려는 건데요. 아 그것도 탱크가 한기일 때 진출하는 게 아니라 두기일 때 진출하는 게 또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네. 거기다가 가서 뮤탈리스크라는 걸 또 확인하게 되면은 뭐 미사일 터례까지 지을 수 있고요. 네. 탱크 두기 나왔습니다. 네. 물론 박성준 선수가 전상욱 선수가 경기를 할 때도 가로 방향이고 전진 팩토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네. 그냥 치열하게 싸움을 해갖고 그걸 막아내고 이긴 적도 있긴 있습니다. 어. 가죠. 자 이병민 공격태만에서 탱크 두기를 보이자 먼저 바로 움직입니다. 자. 발을 보이냈구만 아니야. 뒤쪽에 탱크가 두기나 있어요. 네. 디디모트 개발 중. 분명히 박태민 선수의 어느정도는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과연 박성준 선수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지 지금 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성준 선수는 조금이라도 미네랄을 아껴서 안됩니다. 미네랄 절대 아끼지 말고 성큰 콜로 이 막 지어갖고 시간을 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를 치는 작전은 안 통합니다. 아. 탱크하러 디디냈죠. 아. 근데 함기에 탱크가 성큰반 골프하는 거하고 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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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SC가 살짝 나와야죠. 그렇죠. 예. 자. 이 한방. 여기서 성큰으로 시간 밟으면 박성준은 변경을 모아야 됩니다. 탱크가 두기이기 때문에. 야. 성큰 금방 데려 보시거든요. 그리고. 예. 뮤탈리스크를 모으는 시간보다도. 그리고 뮤탈리스크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머린 메디크로 충분히 상대가 가능하거든요. 자. 성큰이 이거 깨지면 더욱 테임밖에 안 돼요. 네. 성큰 깨지는 거 보면서 실시간으로 성큰골로 인기를 늘리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성큰골로 인기가 한둘 정도 남으면 기세 좋게 머린들이 스티팩스부터 낙을인데요. 네. 지금. 아. 지금. 그럼 박성준은 뒤로 진입니까 뮤탈로? 지금은. 그래서 이 옆보로. 이 옆보를 들으면 아 이거는 거의 엘리전 분위기인데요 네 아 하지만 결국 박성준은 언제쯤 3쪽을 선택합니다 공격 못해요 지금 문제 날아가면 되겠군요 아 근데 지금 정도 보유하고 있는 뮤타리스크로는 상대를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틀어옵니다 이병민 자 선권을 다 못 늘리고 있는 박성준 박성준 선수로서는 그냥 이 뮤타리스크만 가지고 싸우는게 아니라 저준링을 분야분야 생산을 해가지고 저군이랑 같이 싸워야죠 근데 지금 해철이 파괴된게 너무 영향이 크거든요 네 병력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병력 생산에 차질이 생기죠 자 클릭홀런이 이때 선권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어디에 갈지 어떻게 합니까 차곡차곡 뮤타리스크가 모이고 있는게 굉장히 네 지금은 참아야되요 박성준 선수 참고 뮤타리스크 모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 경기를 이병민이 잡아줬습니다 이번엔 박성준이 참아야되요 아 저런식으로 뮤타리스크 흘리면 안되죠 자 안맞았죠 안맞았다 먼저 선권에 착상 공격준비 아 이금민 선수도 안죽어도 되요 머리도 괜히 이러면 안돼요 머리를 재산입니라 물론 추가매도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양선수 모두 아주 집중하게 플레이하됩니다 네 지금 싸우면 안되고 됐다 아 이거 싸우면 말이 매니겹사 매니겹 야 박성준 있네 승리인가요 박성준 발등까지 다 잡았어요 박성준 발등까지 다 잡았어요 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네 이병민 선수가 진다는건 아닌게 아닌데 박성준 선수가 잘 참았어요 네 진짜 그냥 질 수 있는 위기를 넘기거든요 박성준이 자 근데 구속타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병민 쪽에서도 자 박성준 그 위기를 일단 극복을 했는데 네 지금 병력을 모으는 수밖에 없어 이병민 선수 네 다음엔 바로 공격전환 박성준 자 매니겹이 1점 3인데 매니겹이 죽죠 잠시 되게 벽amed 뒤로 뺍니다 박성준 이렇게 되면 누가 아직 모르겠는데 네 자 이병민이 기세 좋은 돌파작전이 어느정도가 다 막혔어요 지금 그 박성준 선수가 잘참고 위탈리슬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해 일이야 вос고 선급됐 casts amateur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자 참을 수 있으니까 상대편에 한탄을 막아냈습니다 박성준 네 이렇게 되면 뭐 이병민 선수는 본진에서 네 스타포트 올려야죠 이야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긴 바이올린 변전밖에 없어요 마린 밖에 없어요 마린 밖에 마린 밖에 없어요 오 근데 유타를 꽤 이뤘습니다 아 이번에 뮤탈이는 아 이번 플레이를 어 싸워주다가 아 그래도 지금 뮤탈리스크를 많이 잃은 네 많이 잃었죠 예 지금 좀 아쉬운 점인데 왜냐하면 투해처리 상태에서 뮤탈리스크를 다시 어 확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거기에다 지금 이병민 선수의 이 진출 변명을 그동안은 입구 쪽에 해처리와 성크콜로니 때문에 뮤탈리스크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박성준 선수의 건물은 뭔가요? 히드라니스크댄인가요? 박성준 뭐죠? 일단은 본진의 아 본진이요 본진 아 히드라니스크댄이었네요 예 완성됐죠? 아 근데 아까 그 뮤탈리스크를 좀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 이병민의 기세도 엄청나요 야루 선수 야 그 유닛 한두개 잃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런거보다도 기세에서 밀리면 안된다는거에요 죽어서 모두 지금 아 병력도 계속 올라가자 성크라인 벌써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박성준 성크라인 한 번은 막을 했으면 뒤쪽에 병력 끊어지죠 아까 그 뮤탈리스크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끊어줄 수 있는데 두 회천 이상에서 뮤탈리스크를 보기가 이렇게 힘든겁니다 노원 머린으로도 그 뮤탈리스크들하고 그정도로 싸움을 했는데 지금 머린들이 공인업이 됐죠? 네 자 시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선쿤 둘밖에 안남았어요 이제 그나마 선쿤 하나는 체력이 빠질대로 빠졌고 앞마당 쪽 본재점 어딜 선택할 것인지 앞서서는 앞마당 가다가 막점 막혔거든요 박성준 또 깨졌죠 또 참습니다 박성준 이병민 선수 이병민 선수는 근데 진짜 미래를 안보나요? 이병민 선수 멀티 생각 지금 전혀 안하고 병력들이 어? 이러면서 합류하려고 합류해서 이번 한 번의 승부를 보려는 겁니다 이병민 선수 마중갑니다 전진병력이 뒤로 왔다 같이 모이다가 중간에 못 그쳐 이러면 야 이병민 그렇게 커맨센터 좋아하고 그렇게 멀티 좋아하는 이병민 선수가 네 이번에는 완전히 병력이 집중하면서 완전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박성준 선수의 현재 최대 위기인데요 네 앞선 위기는 넘어갔습니다만 본진 쪽 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고리를 꾸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어라인 선쿨 기본 선쿨라인은 이미 깨졌고 자 최전선에는 이병민 벌써 탱크 자리 잡은 것 같죠 네 저글링을 조금씩 확보하고 있는데 네 본진과 멀티 쪽에 병력을 합류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백성수 저글링이 부족해요 네 자 탱크 탱크를 잡아냅니다 탱크 자 마지막 탱크를 쏴야죠 탱크 아직까지 버티고 탱크 체력발진 탱크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탱크보다도 근처에 있는 머린을 때려앞고 쿠션 데미지로 탱크 잡아주는 게 150%의 집사 아닌가 가능하겠네요 체력이 150%의 집사 하지만 아직 안 깨지고 있어요 저글링 계속 모으고 있죠 네 아 이병민 선수가 너무 단단해요 그럼요 주가면도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는 골이 끊으러 못가요 이제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형님과 경기랑 이병민 선수 아 아 끊으러 가는군요 그래도 지금 어쨌든 이병려 한 번만 더 위기를 넘기면 박성준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거든요 전상욱때 박성준의 경기도 진짜 장난 아니었었는데 임원경기는 그 경기에 몇 번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자 결국 터넷 만드는 것도 주소시켰고 이병민 선수가 더이상 병력이 추가되지 않는데 또 전진 아 저글링 저글링과 같이 달려들어야죠 아 그 옆 테크를 아 그 옆 테크를 150%의 집사체라고 거의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아아 자 테크 깨졌고 아 또 막을 했니까 또 막을 했니까 아 형덕씨 가야돼요 형덕씨 아 도망갔어요 와 지금 박성준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점은 이병민 선수의 자원줄이거든요 참고 인내하고 모으는 것은 또 조용하고만큼하면 야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요? 자 여기 정은이가 없이 그냥 싸워주고 있죠 많이 붙어 줄어들고 꽤 많은 병동을 잃었거든요 물론 아직 경기 더 지켜받고 왜냐하면 지금 다섯 쪽에 시도하고 있는 몰래 멀틴을 아직 박성수 선수가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원 판단이 제대로 안 됩니다 당대편은 박대치가 있어요 정은이까지 오고 있죠 이제 아 정말 두 선수 피말리는 싸움이네요 네 진짜 땀을 쥐는 싸움이네요 손에 땀을 쥐는 박성수 선수 여기서 긴장 풀어서는 안 돼요 상대 자원줄 끊었다고 긴장 풀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서 터넷을 저글링으로 제거하고 자 아래쪽 나이를 완전히 밀어버리겠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앞마당에 없기 때문에 아 이겼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다섯 쪽 진짜 모르면 박성수는 주거적인 박대기 네 임강민 선수도 참고 있는 거 있죠 다섯 씨를 지키기 위해서 병력을 보냈는데 그 병력이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네 참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병력이 어디가 또 아 이거 네 이병민 선수는 다섯 씨를 모으죠 그렇죠 네 상욱 태우고 있어요 벙커 두 개 만들어놨고 박성수 사옥판에 자리되면서 다섯 씨를 모르면 지금 저 다섯 씨멀티는 이병민의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네 이병민 선수는 박성준 선수의 방심을 유도해야돼요 지금 네 실랑 같은 힘이 아니거든요 지금 확장 이제 체크하고 있는데 먼 곳 가야 돼 먼 곳 지금 그 이병민 선수는 일단 머리맨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섯 씨멀티를 돌리면서 사이언스 패스를 안 가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본진 쪽에서 건물들이 깨져나오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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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곳이 없어요 본진 출발을 하다보니까 건물 지을 곳이 없습니다 다섯 씨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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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없이 에트비 다동을 했어요 이제 시간 없어요 병정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병민아 네 지금부터 어디다가 멀티 먹고 멀티고 이사 갑니다 이사 가서 아 박수 없는 선수 저그야 하면 푸나요 오늘 자 이병민 그래도 이병민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거 지금 컴센 스테이션이 없어요 스킨이 없습니다 러커가 보통 같았으면 에 질려서라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지지를 쳤을 법 자 드라그로 들어가죠 이병민이 보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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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러커 같죠 스탑 러컨대요 아 전멸 이병민 선수 가지마서 마지막 미처 이병민 선수 뿌니 지금 우승을 진작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죠 아 러커 안보여요 러커 획력한거에요 드디어 30전 예 3전 4전 5년에 저우의 추가 이보다 박성준 선수 이보다 더 잘 싸울순 없어요 이병민 고개 옆으로 계약둥 이병민 전위상재 아 이병민 전위에 몇년에 걸친 저주가 불립니다 예 3천준 장진남, 홍진호, 강도경, 조영호, 홍진호, 박성준이 이뤄내지 못했던 것을 2005년 에버스타리그 2000에서 박성준이 만들어내네요 박성준 결승전에서 처음으로 대란잡고 우승입니다